어 저는 사실 평소에 책을 좀 읽는 편이긴 한데 시간이 날 때는 읽고 안 날 때는 안 읽고 때에 따라 다른 편이긴 한데 요즘에는 많이 읽고 있는 편이 있는데 MIOMO 공부하는 스케줄이 생기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셨어요 그렇게 갔는데 정말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있던 책들도 많았고 이런 책들도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몰랐던 책들도 많이 읽게 되면서 되게 뭔가 다시 한번 감성에 감성적인 그렇게 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